안녕하세요. 여소신애다혁입니다. 오늘도 신기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거는 지금 청성미인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펜지입니다. 제가 얼마전에 큐빅 호로스티도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자구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. 이 청성미인도 올 봄에 비흥뻑 맞고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요. 이 아이가 참 사연이 있는 아이였거든요. 지금 제가 처음 농장에서 사가지고 왔을 때 이 아이들을 다 적심을 해가지고 새롭게 자구를 올려가지고 키웠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들이거든요. 이 아이들도 아무것도 없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자구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을 제가 다 꺾어준 거예요. 이 청성미인 가지에서 자구로 태어났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다 잘라주고 나서 아이고 이 오래된 목대에서 자구가 나올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혹시 몰라서 봄비 듬뿍 맞추고 밖에 통풍이 굉장히 잘 되는 곳에 이 아이를 한참 동안 놔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 거예요. 제가 이 아이들을 적심할 때 생장점도 자극을 해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 가지에서 이 아이들이 딱 한 개씩 올라왔었던 거거든요. 자구들이 이 목대 하나에서 한 개씩밖에 안 나왔던 아이들인데 아예 이 가지에 있는 다육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니까 이 다육이 자체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번식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적심을 했었어도 한 개밖에 자구가 안 나왔었던 이 오래된 목대에서 지금 자구가 세 개가 올라왔고요.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.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적심을 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목대에서 지금 자구가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한 몸이긴 한데요. 자구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. 이 가지에서 두 개가 올라왔고요. 이 가지에서는 오래된 목대에 청성미인에서 총 자구가 10개가 올라오고 있네요. 제대로 적심을 해도 이 한 가지에서 얼굴이 한 개밖에 안 나왔던 아이들인데 아예 이렇게 목대를 제외한 생장점을 없애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속도도 빨라서 이 아이들이 금세 예쁜 군생이 될 것 같아요. 족심했었던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로 키워서 제가 자구로 나왔던 아이들을 다 꺾어서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지금 네 개의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예쁘게 하나가 나온 아이거든요. 청성미인은 미인 중에서도 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. 왜냐하면 좀 다른 미인들에 비해서 입장이 그렇게 통통하지는 않고요.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물이 들면 끝이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. 묵어지면 묵을수록 굉장히 정말 예뻐지는 아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키워야만 그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인 종류 중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많은 품종은 아니거든요. 제가 이 청성미인을 농장에서 데리고 왔을 때에도 거의 판매가 불가했던 정말 뭐 수영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자꾸 막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이랬던 아이를 제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수영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웃자라 있었던 아이들을 다 잘라가지고 또 새로 올려서 자구도 키웠고요. 이렇게 나머지 목대에서는 아유 또 이렇게 예쁜 꼬물이들이 올라오게 됐네요.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해요. 비싼 다육이 사가지고 온 것보다 이런 아이들 볼 때 너무너무 즐겁죠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펜지인데요. 펜지를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이 아이가 작년 여름 장마철에 비를 너무 또 이제 좀 많이 맞고 웃자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다 제가 잘라줬던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 입장들이 몇 개가 남긴 남았었지만 자구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한참 동안 내버려 뒀던 아이였어요. 근데 올 봄에 비 올 때 아예 밖에다가 노숙을 시키면서 비를 흠뻑 맞췄더니 어느새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아 진짜 예쁘게 성장을 했습니다. 완전히 그냥 가지였어요. 근데 대신에 지금 이 모습의 아이들은 가지들이 그렇게 막 묵어있었던 묵둥이 아이들은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충분히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목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자구가 나올 거라고 이제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이게 확실히 봄비가 보약은 보약인 듯 싶습니다. 여러분. 그리고 꼭 봄비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제 내리는 비는 워낙 이 다육이들한테 입장과 또 이게 튼튼하게 생육을 도와줄 수 있는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 이 빗물을 먹고 나면 다육이들이 정말 많이 튼튼해지고 싱그러워지고 통통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큐빅 흐로스티인데요. 적심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가네요.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. 그 뒤로도 또 꽤 많이 네. 자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. 이렇게 메마른 목대에서 네. 정말 메마른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. 이 큐빅 흐로스티뿐만이 아니라 이게 청성미인이랑 또 팬지랑 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아이고 너무 좋고요. 지금 몇몇 아이들 더 있거든요. 예쁘게 자구 올라오면 이렇게 목대만 앙상했던 아이들 얼마나 이렇게 자구들이 또 잘 나오는지 제가 다른 종류 아이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신통방통한 자구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참 너무 신기해요. 진짜 적심을 할 때는 이렇게 목대가 앙상한 아이들은 예뻐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적심을 추천하지 않은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. 아예 이렇게 앙상하게 목대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많은 자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. 완전히 반전의 매력인 것 같아요. 네.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 저만 보기 아까워서 오늘도 영상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아 이제 더 잘 크고 성장을 하면 멋진 군생이 될 것 같지요? 네. 천천히 성장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.